이은복 감독님부터 앉으신 순서대로 간단한 인사와 함께 이번 작품에서 맡은 역할 소개 부탁드립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출을 맡은 이은복입니다. 사진 촬영을 조금 부끄러워 하셨어요.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질문 받으면서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유준초 역을 맡은 이리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고애신 역을 맡은 김태리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스터 선샤인에서 구동매 역할을 맡은 유연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당당하고 멋진 여인 푸동이나 역을 맡은 김민정입니다. 아 당당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미스터 선샤인에서 김희성 역할을 맡은 변요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화 같은 성원과 함께 우리 다섯 분과 우리 감독님의 소개가 끝났는데요. 자 일단 우리 감독님 아 동정해. 아 당당해요.